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에이입니다. 2020년 9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법을 짓밟는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법을 짓밟는 대법원 판사들. 대법원에 이렇게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죠.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전교조 안에는 노조원이 아닌, 교사가 아닌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어겨서 이 전교조는 법의 노조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을 짓밟고요. 코로나 2.5 이 단계 속에서 우리 국민을 질식시켜놓고 이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짓밟고 오히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닌데도 삼성전자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멋대로 하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주 초법적이고 불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전교조의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정부가 내립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그런데도 전교조가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의 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안의 교원 선생이어야 되는데 교원이 아닌 사람 이미 해직되어서 선생의 직부였지 주기를 잃은 사람. 이 사람들이 노조원으로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퇴직하신 분도 삼성전자 노조원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법을 보면요. 다음 각 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노동조합 제2조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대법원 판사들이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이 법을 이 법률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라 항목을 보시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에 보면 당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설립신고를 한 그 사실에서 위법을 할 경우에는 당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교원노조에 교사가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점 아주머니도 교원노조에 가입시켜줄 겁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 저 같은 사람도 노조원으로 가입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위법이다. 그리고 심지어 교원노조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교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우만 노조원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재심판장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미 해고된 사람은 교원이 아니고 그 교원은 당연히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교조는 해고된 사람마저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불법 집단 아닙니까? 불법 집단. 정교조가 이런 무법 집단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부분이 엉터리 판결하는 근거를 또 이렇게 한겨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런 근거로 정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행령만. 아니 시행령이 뭐가 잘못됐다고요? 뭐 법이 있는데. 아니 시행령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이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시행령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속이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요. 대부분 판사들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헌법을 보시면요.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법원 판사라도 제멋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그 다음 뭡니까?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짓밟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짓밟고 아주 범죄를 저질른 거죠. 범죄. 재판이 아니라 직권남용 범죄다. 이 자들입니다. 지금 김명수와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그리고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 사회에 험악한 코로나 2.5단계의 상황을 악용하여서 아주 불법적인 판결을 한 거죠. 불법적인. 아주 무법적인 판결을 한 거죠. 여기 이기택, 이동헌 대법관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기택, 이동헌, 이 대법관님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선수 이분은 정교조 변호사라 하셨기 때문에 제외되신 거죠. 그리고 조재현은 법원 행정처 사무처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수 이분은 판결을 아마 했으면 당연히 이분도 정교조 합법화 시켜줬겠죠. 김선수 이분은요. 그러나 이분은 재척 사유가 있어서 빠졌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판결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1명이 사실은 찬성한 것이다. 이 김명수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문재인의 주구들, 문재인의 주구들. 한자로 달릴 주자고요. 구구는 개구자입니다. 개구자. 그래서 김명수, 권순일, 박상욱,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김장환, 노태학.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악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김명수, 권순일, 박상욱,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김장환, 노태학.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난 이 악인들은 이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대명사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자가 왜 지금 악인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하겠습니까? 이 빌라도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매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뜻을 쫓아서 이 대중의 요구를 쫓아서 이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악하다는 거죠. 지금 대법원 판사 10명. 왜 지금 정교전을 합법화시켰겠습니까? 이 자들이 문재인과 그 대중의 더러운 욕망을 쫓아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적 판결이 아니라 악마적 판결이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에 질려있는 이 시기에 악마적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이 아니라 지금 남용 범죄다. 왜 헌법과 법률을 왜 무시하고 짓밟고 제멋대로 판결한 거죠? 10명이 판결한다고 해서 100명이 판결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이 합법이 되지 않죠. 이 자들이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할아버지라도 법률을 어겼으면 아주 몹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에는 제6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이 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 제작원 3분의 이상의 발의로 국회 제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자들을 탄핵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불의에 항구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불의에 항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폐숙과 불의를 타파하며 이런 불의가 벌어진 거죠. 대법원이 무법, 부벌, 법을 짓밟는 이런 불의가 발생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국민이 저항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자,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모든 권력, 그러니까 공권력, 폭력 이런 것들도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도 폭력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관들을 폭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국민 권력이 있다. 국민 권력으로 이자들을 강제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폭력으로, 국민의 폭력으로, 국민의 정의로운 폭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2조죠. 그래서 법을 짓밟는 대법원 판사들, 이자들은 우리 국민 권력, 국민 폭력으로 짓밟아야 됩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